원아비 업!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오늘 모연가는지 아쉽게 해... 아 알고 계세요? NJ에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요? 저 알고 있어요. 아, 저요. 바로..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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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팬 네. 아로와. 아로와. 공식 이기를 뽑으신거야! 와우! 와우! 저희가 지난 1년간 좀씩 이렇게 아로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저는 AAF! 굉장히 팬미팅 처음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벅찼던 팬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아로아 공식 물품 있잖아요. 골프에서 받은 카드가 기억에 났는데 제가 06번인 게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왜 기억에 났어요? 막내라서 06번 추신 것 같은데 01번 갖고 싶었거든요. 2기 때는 01번 추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단독 콘서트인데 이번에도 우리 아로아 애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되게 아주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로아 여러분 아스트로와 함께 가입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역시 준비 중이시라고요. 대박. 그럼 여기 1분이 저희 아로아 애기와 저희 아스트로와 이번에 많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요. 모집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요. 좀 자세한 상황은 둘의 공식 생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저희 그럼 지금까지 원홍 변호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고요고요고요고요. 안녕히 계세요.